안녕하십니까 조서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주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이 고지가 되요. 고지가 됐는데 납부기한을 보통 한달 줍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를 안한다. 나쁘다 하면 세금을 안낸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체납자가 되는 겁니다. 체납자가 돼가지고 두 개의 방향으로 가죠. 이게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와 가산금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같이 붙는다. 납부지원 가산세로. 그 다음에 여기가 체납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이 체납처분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체납처분의 종류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압류를 해버립니다. 기본재산에다가 명의로 된 재산만 있으면 다 압니다. 그러면은 자기 본인 명의 본인 명의로 돼있는거 이거는 어떤 공부상에 있는거 공부상에 있는 등재되어 있는 것들은 다 확인한다 이거죠.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동산모 주식 이런거 다 확인한다. 그 다음에 채권. 채권도 다 확인해요. 매출채권이 있으면 매출채권대로. 그 다음에 이 타인 명의로 타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타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 이거입니다. 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원래 사업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내 돈이잖아요. 사업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 라는 의미에서 국세청이 채권자를 대의해가지고 그 채권을 압류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타인 명의, 명의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재산이 있으면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해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집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의 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곤옥스러운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있잖아요. 암호화폐는 다 거래소마다 이제 정부 내놔라 얘가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 다 암호화폐 압류하고 그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최근에 생긴 것이 공항에서 휴대폰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공항에서 휴대폰 관세법하고 같이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휴대폰을 압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소지품에 귀금속이라든 뭐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압류해가지고 그래도 안 내면 공매해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 압류가 초과 압류 이렇게 100만원을 하기 위해서 1억짜리 재산율 3개를 전부 다 압류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초과 압류다. 그거는 이제 금지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185만원 미만의 예금 이런 거 그 다음에 임금 채권, 임금 이런 거는 압류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급여는 185만원이 넘어가더라도 2분의 1 이상은 압류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압류를 해도 뭐가 재산이 없다 그러면 수색을 하게 돼 있어요. 체납자 집을 가가지고 수색을 하는데 체납자가 집에 있을 일은 없잖아요. 집에다가 또 뭐를 놔둘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타인 명의의 타인 집에다가 이렇게 아는 사람들 가령 이제 내연녀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집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넣어놓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금고에다 숨겨놨다가 이제 들키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이 이 집에서 살고 있다. 실거주 요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이제 징수 시스템의 이제 노하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압수표 발행한 뭐 이런 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추적을 하고 교통카드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주변에 이렇게 탐문해가지고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거주 여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다 수색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압류를 해놨는데도 그래도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공매 해버립니다. 자산관리공사 통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 통해가지고 공매를 해버려요. 공매하면 대체로 1억짜리가 6천만원 7천만원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3천만원이다 그러면 3천만원 하고 나머지 4천만원만 이제 돌려주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의 경우에는 불복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부가처분이 너무 억울해서 난 못 살겠다. 불복을 하고 있으면 그 불복기간 동안에는 공매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를 고류를 시키려면 일단 불복을 해야 됩니다. 과세처분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렇게 해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일단 명단공개를 해가지고 명단공개를 해서 명예를 실출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명단공개를 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일단 1년 이상 체납일 체납자가 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2억 이상이 체납이 돼있다라고 하면 명단공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명단공개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일부를 갚아가지고 2억 미만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단공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이게 천만원이에요. 2억이 아니고 이거는 국세가 2억이고요. 그 다음에 출국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출국금지. 외국 못 나가게끔 출국금지를 시켜버리거든요. 이 경우는 국세는 5천만원이고요. 지방세는 3천만원이에요. 3천만원. 3천만원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출국금지를 시키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외국에다가 빼돌린다. 그런 혐의가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출국금지를 시키면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냥 오케이 해준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 억울하면은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송에서 구제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출국금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2010년에서 2016년 7년 동안에 보면은 출국금지된 숫자가 18,431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부터 3개년 동안 2017,18,19년 3개년 동안에 벌써 2만 9,919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출국금지를 많이 시키고 있다. 이 말은 그만큼 체납 처분을 엄청 강화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불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신불자로. 이거는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정보 제공을. 금융연합회에다 정보 제공을 하면 신불자를 등록을 시키는데 요건이 체납. 체납자 된 일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경과됐는데도 500만원이 이렇게 이상 체납이 되고 있으면은 신불자 등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 된 경우에는 또 500만원 이상이고 이러면은 신불자 등록을 시킨다. 신불자 등록이 되면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막 체납을 워낙 이렇게 징수를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 서울시하고 자치구 있잖아요. 자치구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을 시켜라. 예전에는 서울시 500만원, 자치구 500만원 이렇게 각각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쪽에서 250만원이고 이쪽이 3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이 넘어가니까 신불자 등록을 시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크더라. 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허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죠. 허가 내주지 마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감치죠. 감치라는 거는 고치소 잠깐 갔다 와라. 라는 말이에요. 30일 이내에서. 법원에 재판에 의해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치시켜주세요 하면서 국세청은 검찰에다가 검사한테 말하라고 검사는 또 법원에다 재판을 넘기고 이렇게 해서 감치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감치시키는 요건은 3회 이상 3회 이상 체납을 해요. 3회 이상 체납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체납일로부터 체납일로부터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2억 이상의 체납 금액이 있으면은 감치시켜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근무를 촘촘하게 이렇게 쳤잖아요. 막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끔 못 빠져나가게끔 촘촘하게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학은 어쩌냐 거학 같은 경우도 그러느냐 일단은 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태수 제전에 한보 회장 같은 경우는 몇 천억이잖아요. 재납비에 그럴 때 그분 같은 경우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가지고 병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일본에 가서 치료한다고 해놓고 일본으로 안 가고 말레이시아 통하고 키르키스탄 통해가지고 나중에는 에카도르에서 돌아간 걸로 자녀가 사나 아들이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 사람은 21년 만에 이제 송환이 됐는데 에카도르에서 95세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체납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세금이 못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빠져나올 방법은 소멸시효밖에 없어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결국은 5년이거든요. 5년. 5년인데 어디로부터 5년이냐면 이 쪽으로부터 이제 고지가 되잖아요. 고지가 돼가지고 한 달 이후 되면 이제 체납이 되잖아요. 체납자가 돼요. 그러면 체납자가 되니까 체납처분이 가능하잖아요. 이때로부터 이제 5년이 딱 지나면은 소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그러죠. 징수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소멸이 된다.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납부의무가 없다라는 걸 강요를 할 수 없죠. 이런 체납처분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이제 5억 이상은 10년으로 바꿔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저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진행되게끔 국수증이 나왔더니 아니다 이거. 압류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압류 막 이런거죠. 압류. 압류가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압류를 어떤 식으로든지 하려고 하는 거죠. 압류. 그래서 압류 물건이 없이 때문에 국세청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정태수 회장 그분한테도 뭐 잡을 것이 있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식으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 이런 식의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막상 뭐 자동차를 타고 갔다가요. 갑자기 이제 톨게트 고속도로 톨게트 지나니까 자동차 세워가지고 번호판 떼가 버리잖아요. 그거는 자동차 세 안 낸 사람은 그렇게 또 떼가 버려요. 그러니까 도차가 이렇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이대로만 체납처분만 되죠. 나중에는 또 고발까지 시키면 체납처분 면탈째도 하고 고발을 해버려요. 고발을 해버리면 요즘은 법원에서도 세금 떼먹었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막 실형을 선고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막 구속시키려 하고 검찰은. 근데 진짜 큰 도둑은 그런 사람까지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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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